엄마, 요즘 내한테 너무 신경 안 쓰는 거 아이가? 내 머리 꼬라지 좀 봐라. 엉망진 차이다. 보미와가 꽃도 피고 날도 다신데. 내 돛 좀 예쁘게 좀 해주봐라. 그래, 우리 마리 예쁘게 미용해보자. 먼저 몸부터 전체적으로 밀어주고 털이 억수로 많이 자랐는갑제. 이제 얼굴 컷 좀 해봐라. 그래, 그래. 오늘은 가위컷으로 해보자.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어려보이게 부탁해요. 네, 10살 어려보이게 해드릴게요. 앞머리부터 숯가위로 쓱싹쓱싹 동그랗게 반원을 그리면서 숯가위로 자르면 실패해도 티가 안 나요. 쓱싹 잘 잘리네요. 빗으로 빗어주면 깔끔. 엄마, 내 눈이 안 보인다. 여기를 일자로 사사삭 잘라주면 다시 한번 다듬어 볼게요. 눈앞 털을 빗어주고 삐져나온 털을 조심조심 잘라줘요. 이번엔 얼굴 라인을 살려볼까요? 숯가위로 삐져나온 털을 다듬어주면 얼굴 라인이 살아나요. 귀털도 산뜻하게 먼저 귀가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하고 라인 따라 쓱싹쓱싹 발끝도 엣지있게 오늘 내일 서비스 안 해줘요. 멍식스 살롱으로 예약하세요. 어디 보자. 내 얼굴 라인 개안나. 엄마, 가위 거찍이네. 티나 어르신도 얼굴 다듬어 드릴게요. 강아지들 나이가 10살이 넘어가면 미용실에서 잘 안 받아주려는 견양이 있어요. 미용 스트레스가 있다 보니 건강했던 아이도 갑자기 쇼크가 오기도 하나 봐요. 이게 제가 집에서 미용을 하는 이유 중 하나예요. 좀 부족하지만 스트레스 덜 받고 매일 조금씩 야금야금 미용해주면 되니까요. 이랬는데? 요리 됐습니다. 선물 받은 드림스 골드실버 미용 가위 세트로 미용해봤어요. 당수 미용 가운도 들어있어서 자녀들 머리도 셀프로 자를 수 있겠네요. 드림스 골드실버 미용 가위 세트는 핸드메이드 제품이라 칼날이 예리하고 손 모양에 딱 맞는 설계로 그립감이 좋아요. 감도 조절 스크류를 돌려서 미세 장력 조절이 가능하여 자신에게 맞도록 감도 조절이 가능해요. 소음 방지 실리콘 고무 드림스 골드실버 미용 가위 세트는 전문가용으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강도가 높아 오래 사용 가능합니다. 악어 모양 집게핀도 들어있고 셀프 미용에 최적화된 구성이죠. 칼날 청소나 스크류를 부드럽게 할 때 함께 들어있는 오일을 발라주고 동봉된 천으로 닦아주면 관리 끝 몸에 남은 털들까지 털어주면 미용 완료 애미야 미용이 늘었구나 내 이쁜아 셀프 미용으로 아이들의 미용 스트레스도 줄이고 비싼 미용비도 아끼고 일석이조네 딱 좋다 맛있다 구포대의 수준 자막제공 손 손 손 손